자 여러분 이제 테마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점수화시키길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장기 미집행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도시군객시설계정고시해놓고 도로 만들자 공업 만들자라고 결정고시하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10년 동안 방치한 부지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 부지로 하죠. 이런 부지에 있는 토지 소자 중 바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이게 지목이 된 토지인데요. 지목이 된 토지 소자에게만 자기 땅 바로 법에 규정된 자에게 사달라고 인정해주자라는 것이 매수청구 제도입니다. 이런 매수청구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그걸 보겠습니다. 자, 3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매수청구는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매수청구 절차 체계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은 이렇게 공원 설치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공원일 수도 있고 강장 도로일 수도 있는데 공원을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여기다 공원 설치하려고 결정할 당시에 이 땅은 A꺼였는데 전이었다. B꺼였는데 이거 답이었다. C꺼였는데 야산이 임하였다. 이건 D꺼였는데 잡종주였다. 이건 E꺼였는데 전이었다. 가손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건축물이 있고 갑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 지목을 보니까 대이다. 그리고 이거 또 옆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을동이라는 땅이 있는데 지목이 대이다. 그런데 건축물이 나대이다. 이런 상태였는데요. 이 땅이 딱 공원을 설치하려고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가 났어요. 이렇게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하면 그 땅을 도시군가에서부터 하죠. 이렇게 결정고시가 있으면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화가 안 내린다고 했고 공장물 설치가 안 내린다고 했죠. 그래서 행위장이 가해집니다. 결정고시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바로 단계별 집행객을 수입해서 알려주죠. 단계별 집행객을 수입해서 알려줍니다. 공고합니다. 이때 단계별 집행객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수입하죠.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을 포함하고 2단계 집행객은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포함해서 하죠. 3년 이내에 시행하겠다는 사업은 바로 바로 사업을 할 겁니다만 2단계 집행객이 들어있는 이런 사업 부지는 3년 후에 하겠다는 건이니까 돈이 없으면 언제 할지 모르죠. 그래서 바로 사업을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 못하고 이런 것들을 사업 못했다 그걸 장기 미집행을 합니다. 이런 부지일 때만 자기 땅 사달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충고가 가능하다 이거죠. 이때 매수 충고는 이 부지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 중 이렇게 결정고시가 되었지만 전다 미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농작물 경력해서 농사 짓고 나무 심어서 산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 좋은 땅인 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건축가 내지 않고 있고 공작물 설치가 안 내지니까 이용시에 엄청난 자연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충고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목이 대인 토지. 만약 지목이 대인 토지 아까 갑동의 가치에 건축물까지 있다면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매수 충고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신서비자 매수 충고입니다. 매수 충고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고 토지 안에 건축물을 정착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수 충고를 인정한다. 이렇게 딱 정을 해주십시오. 이때 매수 충고를 하게 될 때는 매수 충고서를 제출합니다. 사달라고 충고하겠죠. 이때 매수 충고서를 제출할 때는 내가 진정한 토지 소재하다라고 토지 등기상 전부 증명서 건물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제출하겠죠. 그래 누구한테 제출하냐. 매수문자한테 하는 겁니다. 매수문자들 법적으로 매수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바로 예산이 뒷받친된 사주게 되겠습니다만 이때 매수무자가 뭐냐. 저 부지를 관하고 있는 원칙은 지자체장의 특강특특시장수예요. 그런데 이 특강특특시장수는 지자체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시행자가 확정이 되어 있다. 한국토지주동사다라고 확정되어 있는데 이 자가 10년 동안 방치했다면 이 자에게 매수 충고를 해서 이 자가 매수무자가 돼요. 만약 법에 의해서 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설치무자가 또 설치 후 관리할 의무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인 A다 그러면 이 자에게 매수 충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가 매수무자가 되고요. 만약 서로 다르다 그러면 설치할 의무자가 매수무자가 돼서 설치무자에게 매수 충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매수 의무자로서 이 자들한테 매수 충고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자들은 바로 직접 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산다만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줄 때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고 그러는데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를 하게 될 때에는 6개월 내 해줘야 된다. 이 수치는 꼭 암기를 해야 돼요.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 이 특강특시장수는 지목이 된 토지소자 아까 이네들한테 바로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돼요. 이때 6개월 내 산다라고 통보할 수도 있고 못 사겠다 사지 못한다라고 통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알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행자가 한국토지지동사로 확정됐다. 설치무자 관련 모의에 있었다. 이네들이 만약 매수 의무자로서 매수 충고가 들어와서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 산다만다 알려줄 때는 이네들은 토지소자에게만 알려줄 게 아니라 관할 지자체자한테도 그 사실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법조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으면 매수 충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10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하겠느라고 실시계 작성했고 인가까지 받아갔네요.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용권이 발동된 그런 부지라면 시행자가 곧 보상 절차에 들어가니까 너는 매수 충고할 수 없다라고 기저합니다. 그래서 매수 충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0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고 실시계 인가도 이루지 않는 부지일 때만 가능하고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실시계 인가가 이루어졌다 그의 준환 절차가 진행되는 부지일 때는 매수 충고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해해 두시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드렸다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되냐? 2년 이내 이거 숫이 아주 중요해요. 2년에 매수하여 합니다. 만약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통보했다면 어떻게 되냐? 지목이 된 토지서는 아까 규제 받고 있던 그런 것들 규제가 좀 완화돼가지고요. 이 지자체장한테 가서 개발행화가 신청해서 화가 받았다면 네 가지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 건축물 건축도 할 수 있고요. 공작물 설치할 수도 있어요. 이때 공작물 설치할 수 있고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물은 어떤 것만 건축할 수 있냐? 바로 단독주택. 공동태 안 되고요.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고 또 제1종 근린생활설을 건축할 수 있고 제2종 근린생활설을 건축할 수 있어요. 제2종 근린생활설 중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네 가지는 안 됩니다. 달란지 좀 안 되고요. 안마실수 안 되고요. 노래연습장 안 되고요. 다종생활설 안 됩니다. 네 가지 안 된다. 그 다음에 만약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렸다면 2년에 사는데 2년 꼭 암기하시고 사게 될 때 매수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매수가격은 바로 공치법을 준여합니다. 공치법. 개별 공식이 아니라 공치법을 준여해서 정한다. 꼭 안 하시고. 매수가격이 결정 났다. 그래 이제 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매수대금 지급방법은 현금의 원칙입니다. 현금의 원칙인데 그런데 이자가 매수무자다. 특강특특시장 수위 이자가 매수무자다. 이네들을 지자체자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매수무자일 때에는 바로 외주로 채권을 발행해서 처리를 허용합니다. 그 채권을 도시, 군객, 시설 채권하는데 이 채권은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허용되고 이 도시, 군객, 시설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토지 소재가 원하면 원할 만큼 발행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어떨 때냐? 저 토지가 부재, 부동산 소재의 토지라든가 비염무 용토로서 3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럴 때는 초과분에 한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줄 때 강제로 줄 수 있다는 것, 초과분만 그리고 바로 저 토지가 저 토지가 바로 비염무 용 그리고 아까 그 비염무 용이면서 부재, 부동산 소재의 토지라고 그랬죠? 부재, 부동산 소재라고 하는 것은 저 땅은 지금 서울특별시에 있는데 땅 주인 보니까 주소지가 저 세종시에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부재, 부동산 소재를 합니다. 이런 자의 땅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바로 강제로 3천만 원만 현금 주고 초과분은 채권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채권의 상환기간, 원리금을 갚아줘야 되거든요. 상환기간은 10년에 보면서 구체적인 기관은 특강특특시군으로 조례를 정한다는 것. 이율도 금융기간 1년 만기 정계금 평균 금리 이상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이율은 조례를 정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채권의 발행 절차는 이 법이 없으면 지방재전법을 적용한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허가받아서 건축을 이렇게 세 가지 건축할 때 층수는 3층에만 가능하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시 한 번 도시군격 시설 접근 후 상황은 10년에 보면서 정한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렸다면 2년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매수를 해야 한데 예산이 없어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안 사고 있다. 이걸 매수지원을 합시다. 이런 매수지원의 상태에 빠졌을 때도 지목이 된 토지서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4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를 알아주시고 저렇게 도시군격 시설정 고시해놓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면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저 도시군격 시설정은 효율이 이렇게 돼서 실효돼가지고 부재에서 해방된다는 거. 여기까지를 쭉 연결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죠. 16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금방 그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함제가 출체되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도 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해놓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17페이지 테마 11번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도 많으셨고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